배우 윤태영의 먹어본 놈이 말한다 오늘 먹을 거는 주식회사 오바로이의 포기김치입니다 선별된 100%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사과를 썰어넣고 갈아놓은 시원한 아삭한 중무식김치입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서, 가공식품원산지인증서 등 가수인증서 보유업체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이 김치가 또 3년 연속 김치풍평회에서 상을 받은 김치입니다 상을 받은 이유는 드셔보시면 알거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는 또 손맛이에요 손맛 이 사과의 단맛이 담겨있네요 이거 밥이랑 먹어야 돼요 주먹밥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죄송한데 공기법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죄송한데 공기법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감사합니다.